네, 2024년도 첫 해 들어서 우리 화성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저희 뉴스타 가요대행진이 광양 그리고 대구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잘나가는 가수들 화제가 되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2부 아쉬움을 남겨둔 채 작별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 타이틀곡 내디어방송 TV에서 자주 여러분들 찾아뵙는 아름다운 가수 곽민정양을 소개해드리고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저는 곽동우였고요 저는 이미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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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에 들어 온 작은 새 안에 이토록 아프게 고내되면 울지 말 것들 아직 웃길 않은 대중지에 그리운 이 기다림이 있네 한품없는 곳에서는 날 보고 웃을 수 있겠지 그리워도 참을 테일지 이토록 아프게 고내되면 울지 말 것들 부끄러운 작은 새하나 둥지 들고 옮기나르다 사랑해서 더 아팠을까 바람 따라 멀리 간다 이토록 아프게 고내되면 울지 말 것들 이토록 아프게 고내되면 울지 말 것들 아직 웃길 않은 대중지에 그리운 이 기다림이 있네 아프게 고내되면 울지 말 것들 아프게 고내되면 울지 말 것들 기다림때 아픔없는 곳에서는 말보고 웃을 수 있겠지 그리워도 참을 때일지 그리워도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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